경기 평택항망공사가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7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평가한 결과 평택항망공사가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. 평택항망공사는 배후단지 내 하수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22.8%를 감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평택항망공사 관계자는 올해도 에너지 감축률을 16%로 정하고 에너지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줄이기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